안녕하세요 약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김지영 약사입니다 다들 간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죠? 간 건강과 피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UDCA 성분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간 영양제로 유명한 UDCA 성분에 관한 새로운 논문들이 발표되어 주목을 받고 있어서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 오늘 영상 준비했답니다 바로 UDCA 성분이 담도암 치료에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게 되었어요 한림대 동탄 성신병원 소아기내과 이진 교수 연구팀은 UDCA가 담도암의 진행과 전의를 억제한다는 것을 세포 연구를 통해 입증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UDCA가 담도암세포의 수용체를 억제하여 암의 진행과 전의의 핵심 인자로 작용하는 암세포의 상피간엽성 전환 과정을 저해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담도에 생기는 암세포는 초기에 안정적인 상피성 세포용질을 가지고 있다가 유전자적 변이가 일어나면 간엽성 세포용질로 변화한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전의성과 공격성이 생겨 주변 조직이나 림프절로 침투하여 암을 전의시킨다고 합니다 담도암은 초기 발견이 어려워 발견 후에 수술하더라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뒤라 재발율이 높고 항암제에도 반응이 좋지 않은 편인데요 이번 연구에서 UDCA를 담도암의 표적 치료제인 게피티니브와 함께 사용할 경우 항암 효과 역시 증대되었다고 합니다 이진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UDCA를 담도 또는 항암제와 함께 투여하였을 때 담도암의 재발과 진행을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했다고 하였습니다 아직 세포 연구 단계의 결과여서 앞으로의 동물 실험과 임상 연구를 통해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더 탐색할 것으로 보고됩니다 담도암은 항암제의 반응이 좋지 않고 재발율이 높아 주목받기 마땅한 연구 결과라고 하네요 이외에도 코로나에 걸렸던 만성 간질환자 중 UDCA를 간 때문에 복용하고 있었던 환자는 미 복용자에 비해 입원율과 중환자실 이전률, 사망률이 낮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세포 실험을 통해 입증도 되었어요 이렇게 UDCA와 관련된 새로운 연구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UDCA의 활용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요 아직 UDCA를 안 드시고 계셨던 분들 나에게 필요한 영양소 같다면 관심 가져보시기를 바랄게요 이상으로 김지영 약사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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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